4명의 남자는 두 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합니다. 더 잔인하게! 저기다가 첫 터널 때잖아, 바로. 바로 저기야. 위원장! 뭐야? 아련이가 옆에 보고 있고, 그냥 지기 싫더라고. 어떡해! 마음 아파. 어, 안돼! 1대1로 대결에서 패배한 3명의 여자는 탈락합니다. 마리아만 아닌데. 마리아만 피하면 되는데. 아무도 마리아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리아만의 상대를 발표합니다. 야, 잠깐만. 방귀인가? 데스매치의 이름은 사랑의 이면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찢지 않겠다. 주사위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자기야. 그걸 느꼈어. 체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신 적이 있냐고. 그만해. 자기야. 자기야 해줄 수 있잖아. 아무도 못해도. 무기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